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읽는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되게 많은데 이걸 한 번에 하자니 뉴스 브리핑처럼 돼버려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짧게 짧게 찍어서 올리자니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하간 그래서 제가 위아지저스이스트 밴드에 부족하지만 제가 조간신문, 조중동 위주로 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크리스천투데이, 매일경제, 가끔은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 한 번 보세요 시사적인 거 그리고 생활적인 거 시사적인 거는 위아지저스이스트 밴드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일반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기개발적인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사자그라운드 공식 밴드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못해드릴 때가 많은데 일단 여하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한 번 봐야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보고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민노총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대한 논박 내용 의료인의, 전문의료인의 논박 내용까지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경찰 세 차례 출석 불응, 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검토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이 내용이 동아일보에서 쪼가리 뉴스처럼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하여튼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뭐 길게 다룰 소식은 아니지만 여하간 이게 이제 여기가 뉴스를 요약한 부분인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30일에도 원주 집회를 연다 또 연다 이거예요 지금 저번주에 이제 원주에서 열어서 산타고 등산하고 이 움짤과 사진에 굉장히 쇼크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원주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회하기 위해서 그 근처 산을 넘어가요 보금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밝기 이게 아니고 투쟁을 하기 위해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하간 방역술치를 어기고 서울도심에서 8천여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노총 이분이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제 경찰청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뒷부분을 보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 3개월간 여러분 5차례 불법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5차례를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범투본이었나 거기만 집회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동시에 이 민노총도 작년 8월 15일에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고 그 다른 집회가 있었고 총 3개의 집회가 있었는데 표적이 된 거죠 근데 자 이제 1년 뒤에 1년 뒤에 이분들이 이제 참 8천여 명이 모였죠 이 뒤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대유행이 또 찾아온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이거 때문이죠 이거 때문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5차례 불법 집회를 했다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강원 원주시에서는 이제 23일 저번 주죠 저번 주 300명 가량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노촌 산하 공공운수도조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쇼킹한 게 뭐냐면 근데 민노총이 집회를 연 당일 이날 홈페이지 게시판에 3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민노총 결의 대회를 강행하겠다며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아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5차례 불법 집회하고 서울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를 비웃고 있나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또 동일한 장소에서 30일에도 한다 30일에도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찍는 7월 26일은 비수도권도 3단계가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좀 더 인내를 해달라 이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 많은 의사분과 이제 전 국민적인 어떤 여론 자체가 의사분이 얘기한 게 컸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밀집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방역당국에서 공식 발표가 뭐가 있었냐면 대면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가짜뉴스가 아니고 방역당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마녀사냥, 좌표찍기 누구는 사생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려주고 마스크만 쓰고 계속 영업하게 하고 교회는 전국의 교회 다 대면 예배 금지하고 이게 1년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7월 초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20대에서 50대 3236명을 응답한 결과 서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교회, 경기장, 해수욕장,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측정할 목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답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름모리의 결과죠 여름모리의 결과 해수욕장보다 높았다 해수욕장보다 높고 공연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뮤지컬은 지금 1회에 5천명인가? 근데 뮤지컬 배우나 앙상블이나 주연배우 합하면 그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이 2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침티며 노래하잖아요 마스크 씹니까? 안 써요 안 써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회는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뉴스죠 그러면 이제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자 현직 의사분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의사분 제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글을 자주 인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2020년에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이 약 4.2%밖에 안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만 잘못하고 이게 아니고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천주교, 불교 다 합해서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은 4.2%밖에 안된다 1년 동안 확진자 조사해보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2020년 1월 20일부터 12월 30일 거의 1년이죠 여러분 1월 20일이면 우리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니까 이 1년 동안 주요 감염 경로를 조사를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집단 발생이 29% 확진자 기존 확진자 접촉이 26.1% 지역 산발 가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이 필요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병상이 많은 우리나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격리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사분이 논박하는 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무능을 가리기 위해 주류 언론들은 연일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렇게 1년 동안 떠들었으니까 지금 사회 인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해수욕장이나 공연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방역당국과 언론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음식점, 대중이용시설 등 다른 경로를 모두 배제하고 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지금 억울한 시민들의 인터뷰와 채득적 증거가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하여튼 계속 다시 볼까요 그러나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집단 발생이 29.0%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확진자 감염 경로 중 집단 발생이 29%고 이 29%에서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이 14.5%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확진자 감염 경로 중에 집단 발생이 29%인데 이 29%에서 종교 관련 발생률이 14.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전체로 환산을 해보면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은 4.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종교 관련이 모두 개신교인 것도 아니고 성당과 사찰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설령 종교 관련이 모두 개신교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언론은 4.2%를 가지고 침소봉대를 일삼고 있다 종교 관련 집단 발생의 2배가 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면서 게다가 그중 거의 절반은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외국인들 치료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1호 확진자가 중국인이었어요 무료로 치료받고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을 핑계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이 교수님이 좀 세요 이 논조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옹호하시는 논조로 이제 의료계의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분이 인터뷰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이 이제 종교의 자유와 공공복리에 대해서 의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행정명령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명률은 3월 1일에는 1.78% 근데 이제 2021년 7월 말에는 0.3%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또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치명률이 이보다 훨씬 높았던 메르스 때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치명률을 갖고 이제 치명률이랑 숫자로 비교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분이 또 말하는 거냐면 이탈리아는 치명률이 3.35 영국은 2.94 독일은 2.87 캐나다는 2.54 프랑스는 2.34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높았다 근데 우리처럼 거의 1년 동안 현장 예배나 미사를 막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점점 눈이 떠지고 있는 거죠 특히 누가 지금 제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종교계도 종교계고 자영업자분이 지금 생계가 그러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80 전국민의 88% 준다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자꾸 일단 그거는 그거고 결론이 뭐냐 이 영상을 찍는 결론이 뭐냐 야 이거 봐라 이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주장을 위한 논거로 다 삼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실 때 이 사람의 말을 막 담고 있다가 야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거 봐 이거 민주노 좀 봐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분은 지금 자기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메인 뉴스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물론 부분적 사실이죠 그러나 이 뭐랄까 언론사만의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난질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선 프로파간다를 자행하고 있는 공중파라고 하는 종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그 세 개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틀이 깨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우파 좌파에 실제 뇌과학적으로 뇌가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또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똑똑하고 노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노총에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여주면 본인도 또 야 근데 이거거든 근데 이거거든 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참 사람 피곤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인내를 하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리적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크리스천의 어떤 사회 참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단면적으로 이렇게 딱 묻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첨예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상대에게 얘를 찍어 누르려고 야 이거 봐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영점 자체가 좌경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 좌경화가 돼 있네 라는 식의 어떤 생각의 노크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너 이랬잖아 이랬잖아 이거는 싸움밖에 안 돼요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정치적 이념에 자기의 정체성이 딱 들어있는 사람들은 왜 인정을 안 하냐면 이게 곧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걸 찝어줘도 내가 틀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종교고 물론 이 정치의 어떤 본질은 종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커피타임 가지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는 똑같이 대입하지 않는 언론 그리고 그런 언론의 프레이밍에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의 톤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 정치 방역을 자행했던 현 정부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의사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확진자가 정말 안 줄어 그럼 지금 벌써 2주 연장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2주만에 잡힌다는 생각 자체가 비과학적이잖아요 근데 1주가 지났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2주 더 연장한다고 해 그럼 여러분 2주 뒤에 잡힐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정말 이제 어떤 마녀사냥이나 분노의 어떤 타겟을 다른 데로 책임 전가할 데도 없어 사람들이 이제 안 속고 점점 현 정부에 이제 막 분노가 차 그러면은 이 현 정부와 현 정부 옹호 어용 언론사들이죠 어용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방영에 대한 어떤 그 의제 설정의 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과 미국 이만큼 확산돼가지고 또 미국은 마스크 백신 맞는 사람 또 권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뭐하다 하는데 그걸 몰상식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게 점점 불만 여론이 있으면은 이제 책임 전가할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뭡니까? 본인들이 이제 아 우리들 영국의 길을 따른다 아니면 뭐 싱가포르의 길을 따른다 시사율로 이제 우리가 방역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거거거거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지켜봐야죠 근데 뭐다?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하면서 내 옆 사람과 의견을 조율할 때 작년과 지금 이 민노총을 생각해봐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했는데 저번주 원주에서 했는데 원주가 고발했는데 30일에 또 안 돼 근데 언론에서 나온 기사의 양을 비교해봐 너가 작년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에 투영해서 너의 분노를 표출하고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민노총을 그렇게 싫어하냐? 아니거든요 왜? 뭐가 다른 거야 기준이 다른 거야 기준이 근데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봤듯이 아까 보여요? 교회 종교는 몇 프로? 전체 확진자 중에 4.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을 종교처럼 믿고 있는 이 어떤 스테레오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잖아요 여기에 금부터 가게 하자 거기에서 뭐다? 윽박지르는 것보다 사랑의 언어로서 기다려주는 거죠 똑똑 노크하고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분의 자유지를 되도록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주였습니다 뿅!